자살 개인의 문제인가 인간 본연의 문제인가 저는 그냥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 보고 싶었죠 자살의 원인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949년과 50년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을 실려온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며 얻은 몇 가지 경험이다 이 시기에 환자들 가운데서 대려 50여 명을 대상으로 골랐다 이런 선택은 은밀한 의미에서 정신과 질환을 앓은 환자와 자살로 실제 죽은 사람을 제외해서 이루어졌다 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제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환자 몇 명도 관찰의 대상에서 빠졌다 먼저 강조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천국의 49년에서 50년 사이의 상황에만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49년과 50년에 일어난 사회에만 달랐다 이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구성력을 가진 하는 문제는 이 글의 틀 벗어난다 한편으로 저살시도의 성격이 역사와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글의 틀 베르테르나 폰타니 에피 브루스트가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다루는 사회는 모든 저살시도가 아주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확인해준다 한마디로 저살시도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저마다 조금씩 성격을 달리한다 저살시도의 본별적인 특성은 이처럼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다 아무튼 이 글에서 지혜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르지 않기로 하자 사례들 일별로 주목을 끄는 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그 자체로 두려져 보이면서 특정한 해석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몇 가지 자료를 겨울적으로 살펴 보자 그런 다음에 해석 가능성의 문제는 더욱 상세히 다루기를 하겠다 환자의 연령은 내가 관찰한 모든 저살시도 환자의 50%는 아직 30세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45세 미만의 환자가 80%에 달했다 이런 사질로 미뤄서 환자를 자살로 내모는 것은 나이나 노년의 근심, 늙어감의 고단함의 세락 또는 노후의 공공함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자살시도와 빈도가 보여주는 그대로 그래프 곡선은 통계상으로 16세부터 5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25세까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살은 16세와 25세 사이의 시도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40세와 50세 사이에 다시 약간 치솟는다 물질적인 조건은 환자가 처한 사회의 생활을 검토해 보면 자살 시대로 내모는 것이 사회적인 공공은 아니다 연구 대상이 된 거의 모든 환자는 물질적인 조건에서 막도는 골목에 내몰이지는 않았다 예외는 없지 않았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환자가 직업을 가졌는지 살펴봐도 실업이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었다 환자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이 몇 명 되는지 살펴봤을 때 나는 같은 인상을 받았다 47명 가운데 난민은 고작 5명 이 비중은 사회의 일반적인 난민 비율을 한참 밑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자살 시대의 빈도를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오래전부터 공신적을 자랑하는 이 통계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자살 시대가 되는 나라는 스위스와 스웨덴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가장 완전한 사회 질서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 평화로 누려갖고 잘 준비되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복지시설을 갖춘 두 나라가 아닌가 질병과 보통 더 나아가서 자살 시대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병이나 불치병 혹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도 두드러질 정도로 제거 뜨는 점을 나는 의사의 경험으로 확인했다 자살 욕을 불러일으키는 어려움은 이런 통계 재료를 미뤄볼 때 분명 나이도 사회도 질병도 자살의 원인은 아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자살자 가운데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늘 낮게 나타난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응급하는 것은 너무 손쉬운 접근 방법이다 물론 내 연구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별로 없기는 했다 75% 개신교 20% 신을 믿기는 한다 정교는 없다 교재가 나가지 않는다 하는 따위에 답을 했으며 가톨릭 신자는 단지 5% 불과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톨릭 신학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자살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다 이런 결론은 유부에 두었다가 다른 계획에서 더 자세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자살의 심리적인 동기로는 뭔가 우선 나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동기를 버렸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침묵하며 승리한 동기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반점의 시간 동기가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했다 동기를 알아내는 일은 아주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몇몇 환자에게서는 하나의 동기를 자살의 유일한 근거로 확정하는 일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동기가 얽혀서 일어난 시도도 적지 않았다 이 어느 것 하나 가운데 결정적이 무척 힘들다 더욱이 자살 시도와 밀접한 연관을 이루는 심리적인 자료를 찾는 일은 거의 풀리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난제였다 원인 계획이 도발적인 요인 자살 시도의 특징을 이루는 기분 따위가 그런 심리적인 자료다 연구를 하며 처음부터 자살 시도가 혹시 노이러지나 스테리오와 같은 시민성 우울증으로 비롯한 것은 아닌지 선입견에 각각의 사령은 기승전결의 스토리 형태를 드러내며 그만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내 연구가 아직 원하는 만큼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살 시도가 수포로 들어간 상태에 환자가 신고가 혼란에 빠져서 몹시 어려운 상태의 초반에 환자로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도 환자는 끝내 마음의 문을 닫고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몰라서 퇴원하기만 바라는 경우가 잦았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2-3일 뒤에 병원을 나갔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될 경험은 쌓여갔다 이 그림에서 특정 요소를 늘 거듭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요소를 제대로 군명히 밝히기 위해서 겉에서부터 파고들어가는 방식으로 부적질한 것을 배제해가면서 확인한 결과 나는 예전의 통계가 즐겨 들먹이던 결산 자살이란 것을 내 환자들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주의깊게 내려진 인생결산으로 결심한 것이 자살을 설득력 있게 설빙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내가 살펴본 경우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른바 즉흥적으로 결정의 행위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런 확인은 말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관계결손 내용소 불신으로 궁금한 만 남아 49년과 50년 사이의 환자 대자수는 이미 말했듯이 젊은이다 젊은이의 자살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들여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1949년과 50년 사이에 자살을 감행한 젊은이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랑 전쟁, 아버지가 없는 가정, 폭탄이 떨어지는 밤, 제북노동 봉사단, 방공포대 지원 근무, 히틀러 유켄트 암거래, 폐후와 온갖 불법의 현장을 얼룩져 있었다 이 시대의 젊은에게서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의심이 무척 강하다는 사실이다 어른이 말했던 모든 것은 이들 노래의 거짓말이었으며 지금 1945년 이후에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의심스럽기만 했다 이들은 딱 할 정도로 진짜 우정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진지한 사랑도 해보지 못했고 모든 관계를 그들 즐기고 흘려보내는 사건 정도로만 여겼다 친구라고는 몰랐으며 오로지 같이 머리 지어 다니는 표거리로만 알 뿐이었다 이들은 어른이 나쁘다고 다 이런 것은 그저 절반 정도만 인정했으면 좋다는 것도 4분의 1 정도만 받아들였다 이런 경험과 체험은 바닥 모를 불신과 의심 그리고 극단적인 무모함을 만들어냈다 젊은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고 그저 닥신 대로 직업을 골랐으며 무작정 인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낙티를 저질렀다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죽음을 다뤘다 그렇다고 깊은 절망에 사라져 뱉는 말은 아니다 불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상심으로 괴로워한 일도 없고 실망도 하지 않았다 더럽은 희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세대는 불행한 사랑으로 버림받아서 절망하는 천재처럼 보아서나 이해되지 않는다 이들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직업과 주변 환경을 마치 속을 깔아 입듯이 바꿔 지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외로웠다 물론 외롭다고 뒤를 내는 일은 없었다 외롭다는 하소연을 들어줄 상대는 존재가 아예 없었으니까 가끔 말해서 이들은 진정한 관계 구성력을 가지는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다 보다 깊은 심리적인 요인 이를테면 절망감이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좌절감 심각한 갈등 긴장으로 얼룩진 상황 비극 따위는 이 젊은 이들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혹여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고향 직업 친구 부모 공동체와의 결속 없이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아무런 열정도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 전력에도 갈등 결핍 혼란 따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젊은 이들의 좌절 시도에서 심리학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 나랑 면담을 하며 심리학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이 이내 고독함, 냉소, 의심과 맞닥뜨렸다 다시 말해서 지루함과 공허함과 내가 환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심리학적인 확인은 관계 결선일 뿐이다 가난함 때문에 늘 비덕거리는 결혼생활 끝없이 이어지는 가족 문제와 가족 갈등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한마디로 결속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돌고려하지 않았으며 신뢰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 이해라고는 모르는 태도는 이렇게 생겨났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일은 애초에도 불가능했다 공허함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는 극적인 갈등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악리, 고치루함이다 그 밤의 중독성이나 변태성향으로 보이는 것도 위정한 지루함일 뿐이다 나는 자살 시대를 설명해줄 만한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찾아내지 못했다 더는 나빠져 나갈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런 좌절감이 자선의 동기는 아니었다 나는 한자를 돌리며 거의 언제나 공허함과 마주쳤다 공허함의 무한하게 많은 감염과 만났다고 해야 더 정화할까? 심리라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대를 지나면 항상 공허함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심리적 갈등의 개인적인 요소 혼란과 갈수록 첨예해지는 막다른 상황이 자살 시대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며 그저 사소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공통의 근본적인 인간학 증황인 지루함이 자살을 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런 울음이 고개를 든다 어째서 지루함 곧 흥호함에 가면은 지루함에 모든 사람이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왜 그저 몇 개인만이 지루함에 노설되는가? 몇 개인만 공허함에 속질없이 사로잡히는 이유는 뭘까? 공허함의 파괴적인 소동돌이에 힘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반작용을 일으킨 힘이 작용할까? 인간학으로 살펴야 할 이 힘은 뭘까? 파스칼은 비세상 다른 문제 제기와 마찬가지로 이 물음에도 강한 설득력으로 의미심장한 답을 준다 공허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막아주는 힘은 무한함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무한함이란 무엇인가? 파스칼은 무한함 그 자체를 알 수 없지만은 그 자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을 구성하는 것인 동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공허함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루는 무한함감도 강려한다 공허함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강려함을 피할 수 없이 겪어야만 하듯이 무한함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은 무한함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 힘의 작용만 확인한다 공허함은 물론이고 무한함의 힘 역시 가면을 쓰고 베일을 두려운 채 나타난다 지루함은 공허함이 작용하는 위장된 방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자체를 파악하며